비룡소 짜득 친구들 안녕 비버언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짠 반짝반짝 행복한 크리스마스 동물 친구들이 과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요? 친구들 이 책은 짠 뒤에 스위치를 키면 반짝반짝 불빛이 난대요 너무 예쁘겠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렛 비버 비버 어스본 반짝반짝 행복한 크리스마스 전구가 달린 그림책이래요 책을 펼치면 불이 켜져요 친구들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요 이곳은 도토리 아파트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 마음은 어두워 생지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생지야 반짝이는 불빛을 보면 마음도 밝아질 거야 두더지가 말했지요 생지가 말했어요 하긴 그럴지도 몰라 우리 집이 좀 컴컴하잖아 두더지가 말했지요 우리 같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불빛을 찾아보자 어? 그런데 여기 반딧불인가요? 반짝반짝 불빛이 보여요 생지야 기분이 곧 좋아질 거야 저기 좀 봐 토끼네 집에 반짝반짝 불빛이 세 개나 있어 토끼가 말을 걸었어요 눈이 오니까 난 멋지지? 불빛을 찾고 있나 보구나 나도 같이 가자 우와 하늘에 별들도 반짝거렸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걸? 생지가 말했어요 그때 오소리가 다가왔어요 생지야 너를 찾고 있었어 어서 내 둥에 타 너희 집으로 함께 가자 무슨 일일까요? 생지와 친구들이 생지네 집 앞에 다다랐어요 생지가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 무엇이 펼쳐졌을까요? 우와 엄청 커다랗고 엄청 밝고 엄청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고마워 친구들아 너무 멋진 선물이야 정말 행복해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트리가 너무너무 예쁘죠 비버언니도 비룡이랑 소룡이랑 함께 꾸며봤어요 친구들 어떤가요? 이쁜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싶나요? 비버언니는 햄버거가 가득가득 달린 트리도 만들고 싶고 곰인용도 가득가득 달린 트리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친구들이 예쁘게 트리를 만들어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we wish you a merry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크리스마스 and a happy new year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꾹